일단은 이쪽이 매틱인거죠? 네 매틱이 아트 아트 아트는 낫을 많이 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낫성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제주를 못 그리는데 매틱 같은 경우에는 낫을 전혀 안 가려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오 그래요? 그러면 할 줄 아는 거는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할 줄 아는 건?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트부터 볼, 매틱부터 보여드릴게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사랑하는 계절이라서 공이 다가오겠습니다 연습해, 잘 봐요 볼게요 앉아 엎드려 손 빵 아 다시 엎드려 엎드려 이렇게 차량 또 보여드리게 앉아 왤지 앉아 사랑하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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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량 차량 감사합니다. 아니, 우리 아치와 외치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배운 건가요? 네, 학교도 다니고 배우고요. 뭐 집 안에서 좀 많이 바빠서 많이는 못 보지만 이렇게 말도 잘 들고요. 어머, 그럼 현중씨가 직접 가져온 거고.. 아니, 저 방문.. 방문요우.. 네, 요즘 방판이 대세라서 아 역시 브랜드 너무 예뻐요 차렷 차렷 아니 지금 저희가 깍깍을 준비한 게 없어서 내려보내서 얼른 깍깍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하고 앉아 인사하고 앉아 조금만 돌입속지 말자 자 앉아 차렷 아티야 아티야는 마땅히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들어가요 아티야 아티가 먼저 들어가면 맨틴에 땀에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? 아티야 이쪽으로 들어가면 자 맨틱은 안 들어가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네 깍아 주세요 아 둘이 각방 써야 되겠어요 오오오오오 네 지금 각방을 쓰고 있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서력밥이 많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